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1000 시즌2 오늘은 60개씩 연속듣기 3탄이 되겠구요 오늘도 최우선순위 단어 60개와 그리고 활용예문 6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초 또는 토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movie 이 영화는 has 가지고 있다 a base 기초를 또는 토대를 on the fact 이때 fact 하면 사실이라는 명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on the fact 사실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이 영화는 사실에 기초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번 표현은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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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잡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nt to 뭐 뭐 하고 싶다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want to catch 잡고 싶다 a big fish big fish 하면 큰 물고기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큰 물고기를 잡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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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더미 또는 쌓아놓은 것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leaned up 이때 clean up 하면 치우다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꼬리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leaned up 치웠다 a trash pile 이때 trash 하면 쓰레기 그래서 trash pile 쓰레기 더미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쓰레기 더미를 치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발음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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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 가 번데기 발음 또는 돼지꼬리 발음 둘 다 가능한데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living i'm living 나는 살고 있다 with with 누구누구와 함께 my mom 나의 엄마와 함께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엄마와 함께 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이번 표현은 b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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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제빵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aker 그 제빵사는 made 만들었다 이때 made 는 make 만들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a chocolate chocolate donut 이때 chocolate donut 하면 초콜렛으로 만든 donut 즉 전체적 의미는 그 제빵사는 초콜릿 도넛을 만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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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두번째 있는 알파벳 s 가 이번 단어에서는 무금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sland 가 아니라 isla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섬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been to 하면 어디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라는 중요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have been into 장소 하면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다 갔다 왔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been to the island 그 섬에 가본 적이 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그 섬에 가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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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안으로 또는 속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walked 걸었다 그런데 walked into 하면 어디어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into the house 하면 집 안으로 또는 집 속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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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확신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sure or I am sure 하면 나는 확신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about 하면 뭐에 대해 그래서 about that 그것에 대해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신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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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물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ay I 하면 제가 뭐 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may I ask a question 이때 question 하면 질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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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 bread and jam 이때 bread and jam 하면 잼을 바른 빵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잼 바른 빵을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초 또는 토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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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잡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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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더미 또는 쌓아 놓은 것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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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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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제빵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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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섬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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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안으로 또는 속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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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확신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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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물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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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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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kurt ku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손수레 또는 카트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use 사용한다 a cart 카트를 또는 손수레를 in the supermarket supermarket 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슈퍼마켓에서 카트를 사용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캐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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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알파벳 i의 강세가 있어서 캐쉘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계산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can pay 당신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때 pay 하면 지불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더 캐쉘 계산원 에게 즉 전체적 의미는 계산원에게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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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해 또는 연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new year's day 이때 new year's day 하면 새해 또는 설날 또는 1월 1일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새해가 is coming soon 이때 is coming soon 하면 곧 온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곧 새해가 온다 설날이 온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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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그곳에 또는 거기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로 갈게 그곳으로 갈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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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전날 밤 또는 이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on 이때 on 다음에 특정일이 나오면 그날 어떠어떠한 날에 즉 on 플러스 특정일 하면 무슨 무슨 날에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on new year's eve 이때 new year's eve 하면 새해 전날 즉 on new year's eve 새해 전날에는 i don't sleep 난 잠을 안 잔다 즉 전체적 의미는 새해 전날에는 난 잠을 안 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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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p-l-e pull 이라는 발음을 약간 강하게 하셔서 뿔 이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절 또는 사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더 불국사 불국사는 is a famous 이때 famous 하면 유명한 그래서 famous temple 유명한 절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불국사는 유명한 절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배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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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 발음을 부드럽게 t가 아니라 르 르 르 그래서 배로리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배터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y phone 내 전화기가 ran 이때 ran 이라는 단어는 run r u n run 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run out of 명사 하면 그 명사가 다 소모되다 다 동인하다 다 떨어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un out of battery 하면 배터리가 다 소모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내 전화기 배터리가 다 소모됐어 다 됐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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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국왕의 또는 왕족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더 킹 이때 킹 하면 왕 그래서 더 킹 왕은 lived 살았다 in the royal palace 이때 palace 하면 궁전 그래서 더 로열 palace 하면 왕궁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왕은 왕궁에서 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o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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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속담 또는 격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Proverbs 속담은 or short 짧고 and witty 이때 witty 라고 발음하시는 것 보다는 부드럽게 t 발음을 르 르 르 또는 드 드 그래서 witt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itty 하면 재치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속담은 짧고 재치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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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귀여운 또는 예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aby 그 아기는 is so cute 정말 귀엽다 즉 의미는 그 아기는 정말 귀엽다 매우 귀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손수레 또는 카트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K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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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계산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ash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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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해 또는 연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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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그곳에 또는 거기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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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전날 밤 또는 Eve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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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절 또는 사원 사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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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Battery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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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국왕의 국왕의 또는 왕족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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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속담 또는 격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roverb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귀여운 또는 예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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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스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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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쓸다 또는 청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스윕트 이때 스윕트는 sweep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나는 쓸었다 더 lives 이때 lives 하면 낙엽들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는 낙엽들을 쓸었다 in the yard 마당에 있는 이때 yard 하면 마당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마당에 있는 낙엽들을 쓸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ater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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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폭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waterfall 그 폭포는 is beautiful 아름답다 즉 의미는 그 폭포는 아름답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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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양동이 또는 물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filled 이때 꼬리에 ed 를 빼고 fill 하면 채우다 i filled 나는 채웠다 the bucket 물통을 또는 양동이를 with water 물로 이때 fill a with b 하면 a 를 b 로 채우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물통에 물을 채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주 주 주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동물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can see 볼 수 있다 animals 동물들을 at the 주 동물원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너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볼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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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s 가 s 가 s 가 아니라 z z 그래서 reserve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예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served 예약했다 a table table을 for dinner 저녁 식사를 위해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테이블을 예약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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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소 특히 암소 또는 젖소를 나타내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keeps 이때 keep 이라는 동사는 기르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he keeps 그는 기른다 many 많은 cows 소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여러 마리 소를 기른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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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우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earth 이때 earth 하면 지구 즉 the earth 지구는 is a part of 이때 a part of 하면 ~~의 일부분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구는 일부분이다 of the universe 우주의 즉 전체적 의미는 지구는 우주의 일부분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주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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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주얼리가 아니라 주얼리가 아니라 주얼리가 아니라 주얼리 라는 발음에 가깝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보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a 주얼리 디자이너 보석 디자이너 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보석 디자이너 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텔러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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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망원경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use 나는 사용한다 이때 use 하면 사용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 텔러스코프 텔러스코프 망원경을 to see 보기 위하여 the stars 별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별을 보려고 망원경을 사용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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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사다 또는 구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d like to 이때 do like to 하면 뭐 뭐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고요 이때 i'd는 i would 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i'd like to 나는 뭐 뭐 하고 싶다 buy 사고 싶다 a new coat 새 외투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새 외투를 사고 싶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쓸다 또는 청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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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폭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ater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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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양동이 또는 물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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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동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 주 주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예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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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소 특히 암소나 젖소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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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우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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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보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 주 주 주 주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망원경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u 유니버스 Knights 유니어 이라는 뜻을 가지고?" especially 바이 보 raw Orchestra зя 주는 밴드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소규모의 음악 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 singer, 가수이다, with, 뭐와 함께, jazz band, jazz band와 함께,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jazz band를 거느린 가수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dd, add, ad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첨가하다 또는 추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dd,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이번 문장은 명령문이 되겠고요. add, 첨가해라, 추가해라, some, 약간의 sugar, 설탕을 to, coffee, 커피에, 즉 전체적 의미는 커피에 설탕을 좀 타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xample, example, examp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예 또는 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can you, 뭐 뭐 해 줄 수 있어요? give me, 나에게 줄 수 있어요? on example, 예를 하나, 이때 give on example 하면 예를 들다, 예를 들어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또는 예시를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afe, safe, saf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안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place, 이때 place 하면 장소, 즉, this place, 이 장소는, is safe, 안전하다, for a swim, 수영을 위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이곳은 수영하기에 안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rea, area, area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지역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re are, 이때 there are 하면 무엇무엇이 있다 라는 표현이고요. many houses, 많은 주택들이 있다. in this area, 이 지역 안에는, 즉, 전체적 의미는, 이 지역에는 주택들이 많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ail, nail, nai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손톱 또는 발톱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often, 자주, 종종, cut, 자른다, my nails, 나의 손톱을, 또는 나의 발톱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손톱을 자주 깎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bout, about, ab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뭐뭐에 대하여 또는 뭐뭐에 관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book, 이 책은, is about, 뭐뭐에 관한 것이다. Korean history, 이때, Korean history 하면, 한국 역사, 즉, 한국사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about Korean history 하면, 한국사에 관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이 책은 한국사에 관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ice, rice, ri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밥 또는 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 rice and curry, 이때, rice and curry 하면, 카레밥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카레밥을 좋아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ight, right, righ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글 표기로, right 라고 썼지만, r 발음에 유의하셔서, right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오른 또는 맞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유, 너가, are, right, 옳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옳아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ell, sell, se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store 이때, store 하면, 가게, 그래서 이 가게는, sells, 판다, fresh, 신선한, vegetables, 채소들을, 이때, vegetable 하면, 채소, 야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이 가게는, 신선한 채소를, 판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소규모의, 음악, 밴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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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어는, 첨가하다, 또는 추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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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예, 또는 예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example, example, examp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안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afe, safe, saf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rea, area, area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손톱 또는 발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nail, nail, nai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뭐에 대하여 또는 뭐뭐에 관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bout, about, ab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밥 또는 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ice, rice, ri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오른 또는 맞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ight, right, righ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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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ake, take, ta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take 라는 동사는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얼만큼 걸리다 라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이때 it 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해석을 따로 하지 않고요 it takes, 시간이 얼만큼 걸립니다 about, 이때 about 하면 약 대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대략 30분 정도 즉 전체적 의미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걸립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takes about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면 시간이 얼만큼 걸린다 라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ience science, science, scie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과학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 science teacher, 과학 선생님 science teacher 하면 과학 선생님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과학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h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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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h는 번데기 발음 th, th, 품사는 동사, 뜻은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뭐, 뭐, 해 주시겠어요? Can you, throw, 던져 주시겠어요? The ball, 그 공을 즉 전체적 의미는 그 공 좀 던져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ge, age, ag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나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my, 나의 age, 나이이다 그녀는 나의 나이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내 또래다 또는 그녀는 나와 동갑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ross, cross, cro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건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 child, 한 아이가 is, crossing, 이때 꼬리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is, crossing, 건너고 있다 the road, 길을 전체적 의미는 한 아이가 길을 건너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ing bring, bring, br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bring,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고요 bring me, 나에게 가져와라, a cup, cup 하나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에게 cup 하나만 갖다 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ose lose, lose, lo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o가 이번 단어에서는 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lose가 아니라 lose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lost, 이때 lost 하면 lose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I lost, 나는 잃어버렸다 My key, 나의 열쇠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uide guide, gui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안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a tour 이때 tour 하면 관광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tour guide 하면 관광 안내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관광 안내자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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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어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was, 이때 it 하면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it was, 무엇, 무엇이었다 very cold, 매우 추웠다 yesterday, 어제 즉, 전체적 의미는 어제는 매우 추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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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dog 내 개는 has 가지고 있다 a cute 귀여운 tail 꼬리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내 개는 꼬리가 귀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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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과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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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h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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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나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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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건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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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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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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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안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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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어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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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꼬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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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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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불에 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grilled 구웠다 꼬리에 ed 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meat 고기 이때 meat 하면 고기 라는 뜻이고요 and 그리고 shrimp shrimp 하면 새우 즉 meat and shrimp 고기와 새우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고기와 새우를 구웠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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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잡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reading 나는 읽고 있다 a fashion magazine 이때 fashion magazine 하면 패션 잡지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패션 잡지를 읽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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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믹서기 주방용 또는 요리용 믹서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made 만들었다 apple juice 사과 주스를 in a blender 믹서기 안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믹서기로 사과 주스를 만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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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왜 어째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y 왜 do you 너는 think 생각하니 so 그렇게 문장 끝에 쓰이는 so 는 그렇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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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천둥 또는 우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s surprised at 이때 be surprised at 비동사 surprised at 하면 무엇 무엇 때문에 놀라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i was surprised at 나는 놀랐다 thunder 천둥 때문에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천둥 때문에 깜짝 놀랐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 head a head a head a he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앞쪽에 또는 앞쪽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in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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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초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invited 초대했다 me 나를 to 어디어디로 his house 그의 집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그가 나를 집에 초대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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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호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walking 나는 걷고 있다 around 주변을 또는 둘레를 around the lake 호수 주변을 호수 둘레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호수 주변을 호수 둘레를 걷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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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어지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feel 나는 느낀다 a little 이때 a little 하면 약간 dizzy 어지러운 그래서 I feel a little dizzy 하면 나는 약간 어지럽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after drinking 술을 마신 후에 즉 전체적 의미는 술을 마셔서 약간 어지러워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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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상자 또는 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need 나는 필요하다 a pencil 케이스 이때 pencil 케이스 하면 필통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필통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 천천히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불에 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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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잡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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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주방용 믹서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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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왜 또는 어째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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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천둥 천둥 또는 우레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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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앞쪽에 또는 앞쪽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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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초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In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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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호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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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어지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iz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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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상자 또는 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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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